네. 왜 그러세요? 춥죠? 춥죠? 너무 추워요. 빨리 들어가요. 오늘 술 좀 마셔도 되죠? 아, 그럼요. 건배. 네. 오늘 술 좀 마셔도 되죠? 이런 느낌 처음이야. 사람 마음 하나 잡기가 정말 참 힘들죠. 금방 왔어요. 네. 금방 왔어요. 앞으로는 약속을 못 지킬 거면 하지 마세요. 네. 그럼요. 제가 쓴 겁니다. 시입니다. 어, 시를 쓰세요? 야, 그 덤벼라 이 새끼야 이 새끼야. 아, 그만! 어, 오키야.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르지? 똑같다. 똑같아. 어떡하지? 서울에 언제까지 있어요? 몰라요. 지금은 모르겠어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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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